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본 방송은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기준 미국증시 특징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방송에서는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살펴보고요. S&P500 상위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에 대해서 확인하고 오늘의 빅식스 종목에 대한 동향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빅식스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이렇게 미국 시가총액 6대 기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종목으로 장중에 관심이 모아졌던 종목들을 소개하고요. 다음으로 그날 눈여겨볼 만한 ETF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감 후의 이슈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3대 지수는 긍정적인 코로나19 백신 소식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출해되면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0.91% 하락했고, S&P500이 0.46%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0.06%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러셀 2000도 1.9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 중에서는 11개 섹터 중에 2개만 상승하고 나머지 9개는 하락했습니다. 상승한 2개의 섹터는 IT와 헬스케어인데요. IT는 0.66% 상승했고, 헬스케어는 0.29%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9개 하락한 섹터 중에 금융이 1.9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에너지가 5.37% 하락하면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제 S&P500 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시장조사 업체인 IHS 마켓입니다. 다음으로 GPU 및 CPU 업체인 Advanced Microsoft Devices AMD,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인 자일링스, 무성통신 반도체 업체인 쿼버와 Skyworks Solutions, 기술장비 업체인 다나허, 정보조장 및 관리 업체인 아이언마운틴, 의료장비 업체인 텔레플렉스, 자본시장 데이터 업체인 S&P 글로벌, 그리고 제약 업체인 파이저가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요. 시장조사 업체 두 군데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종목은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EOG 리소시스이고요. 이어서 동정 업체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코너코 필립스, 그리고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독립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아파츠,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닉 FMC,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콘초 리소시스,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 업체인 필립스 66, 그리고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헬스가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하위 10개 종목 중에 9개 종목이 모두 에너지 업종에 속하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 빅6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빅6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6개의 미국 기업을 의미합니다. 먼저 애플인데요. 애플은 오늘 2.1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APL이고요. 루프 캐피탈이 동사의 5G 시장에 대한 매출 추이와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자회견을 매수로 상향했고 목표 주가를 131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서 모건 스탠리도 투자회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136달러를 유지했는데요. 강세 시나리오에서 목표 주가를 191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애플은 상당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도 어느정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1.48% 상승 마감하면서 역시 장 마감 후에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대형 기술주들은 하원의 독점 금지법 관련 검토 완료 소식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일 대비 0.54% 하락했고요. 또 아마존도 0.8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요. 아마존 닷컴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온라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에 장전에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하원의 독점 금지법 관련 검토 소식의 하락 관전했습니다. 반면 애프터마켓에서는 0.42% 상승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1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오늘 1.82% 하락했는데요. 닷컴은 알파벳 5글자 G, O, O, G, L이고 영국과 프랑스에서 지난 금요일 규제 그리고 세금부가 추진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종목들보다 특히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0.55%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오늘 0.3% 하락했습니다. 오늘 고객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인 커스터머를 인수 완료했다는 월스티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서 상승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이 커스터머라는 업체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챗봇 등의 서비스를 이미 제공 중인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북도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는 0.5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3.1%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 S, L, A인데요. 장전에는 한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역시 장 시작 후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난 금요일에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모델S와 모델X 11만 5천대에 대해서 전방 서스펜션 안전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 이날 폭스바겐이 소형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런 내용 외에 리콜라와 GM 간의 제휴 소식이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4.32% 급 반등했는데요. 이유는 S&P500이 오늘 12월 21일에 편입되는데 이때 편입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시장 조사 업체인 IHS 마켓은 전이 대비 7.43%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4글자 INFO이고요. 52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각종 지수와 신용 등급을 제공하는 S&P 글로벌이라는 업체가 동사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인데요. 애프터마켓에서도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인수를 하기로 발표한 S&P 글로벌도 오늘 2.9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S&P500 상위 10개 종목의 두 업체가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질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EOG 리소시스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3글자 EOG이고요. 오늘 8.85%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펙이 감산 연장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게 또 한 번 연기된 가운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감산 연장에 반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오늘 하락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77% 상승을 마감했고요. 오늘 앞서 S&P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셨지만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가 8.62% 하락했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8.18% 하락하는 등 하위 10개 종목 중에 9개 기업이 에너지 업종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생물 제약업체인 모더나가 무려 20.24% 급등했습니다.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4글자 M, R, N, A인데요. 전인에 이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52주 신고가를 또 한번 갈아치웠고요. 이날 발표한 3차 임상시험 결과에서 94.1%의 효과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FDA와 유럽 EM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6.95% 상승 마감했고요. 이날 동종업체인 Q500이 22.29% 상승했고 트랜슬레이트 바이오가 14.83% 바이오엔테크가 12.96% 노바백스가 10.99% 비어 테크놀로지가 7.56% 그리고 파이저가 2.9%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수소전기 트럭 업체죠. 니콜라는 오늘 반대로 26.92% 급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4글자 NKLA이고요. 이날 제네럴 모터스가 동사의 지분 인수를 포기하고 연료 전지 기술만 제공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알려진 여행인데요. 이 양해각서는 사실 기존의 GM과 니콜라 간의 어떤 커다란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겠느냐는 시장 기대감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폭등했었는데 오늘 시장의 기대보다 매우 적은 그리고 낮은 수준의 양해각서만 체결됨으로써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2.79% 하락 마감했고요. GM이 2.71% 하락 마감했고 오늘 전반적으로 전기차 업체들이 모두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니오가 6.43% 하락했고 샤이펑이 8.59% 하락했습니다. 또한 테슬라 역시 장중에는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즈 여행 업체죠. 카니발이 오늘 7.41%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3글자 CCL이고요. 긍정적인 코로나19 백신 소식에 11월 한 달간 무려 56.83%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추래되면서 오늘 상당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1.6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동정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가 3.42% 하락했고 로열 크루즈 그룹이 로열 케리비언 그룹이 3.28% 하락했으며 항공업체들도 오늘 하락폭이 컸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5.67% 하락했고 델타 에어라인스도 1.93% 하락했으며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도 1.01% 하락마금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ETF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보면 먼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 QQQ 인베스코 ETF 티커나 알파벳 세 글자 QQQ가 오늘 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ETF는 나스닥 100지수에 해당하는 104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1999년 3월 10일에 출시되었고 운영자산은 무려 1,433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104개 종목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애플이고요. 12.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ETF의 주가 상승은 애플의 상승이 대부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S&P500, 테크놀로지 섹터, 스파이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로 XLK가 오늘 0.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ETF는 S&P500에 속해 있는 기술주 74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1998년 12월 16일에 출시되었고 운영자산 규모는 363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애플이 22.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종목들은 오늘 상승세가 높지 않아서인지 전체 ETF의 주가 상승률은 크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컸군요. QQK에 비해서는 자,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셔널 데이터 쉐어링 앰플리파이 ETF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LOK이고요. 오늘 2.32%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은 이 티커에서 느낌이 좀 오는데요. 블록체인 관련 주 55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최근이죠. 2018년 1월 16일에 출시했고요. 운영자산 규모는 1억 9천 6백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55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스퀘어로 5.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감 후에 이슈 종목 두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상의 소프트웨어 업체죠.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가 오늘 5.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5.09% 하락 마감했고요. 정규장에서는 1.43% 상승했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021년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위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무려 366%가 증가했고요. EPS는 무려 100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 역시 전망치를 상위했는데 반면에 이런 실적 성장세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감에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놀라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큰 폭에 빠졌을까? 이런 거 보시면 내일 시장에서 장전 그리고 정규장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생물 제약 업체입니다. 바이오엔테크가 장 마감 후에 0.45%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면 네 글자 B, N, T, X 이고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12.96%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장 마감 후에 벤코브 아메리카가 동사회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이에 따라서 애프터마켓 시작한 후에 1% 이상 하락했는데 추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45%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오테크 종목들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내일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식의 특징주 안내해 드렸습니다.